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고 술잔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 남자 남자의 특별인 원룸 눈물이 미워요 눈물인데 눈물인데 아직 몰라요 일단 뒤에서 대결하시는데 나머지 두 팀이 다 실패하면 다시 대결이고 만약에 두 팀 중에 한 팀만에서 성공하면 다음 팀이 블락비이기 때문에 블락비가 성공하면 탈락입니다 블락비 나가세요 블락비가 승부역에 올라올 대로 올라왔어요 블락비가 정말 저는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지금 땡 하니까 예스 그랬어요 예스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블락비입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이 노래 역시 어렵습니다 아 임상정씨 완벽했어요 임상정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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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씨 가위라는 로봇 가위라 사랑 사랑할 거야 너만 좋아할 거야 나도 이렇게 만나지다니 사랑에 빠져버렸어 클라피! 이렇게 되면서 안타깝지만 박연빈 씨와 김영란 씨는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팀 가운데서 한 팀이 우승팀이 되겠죠 딱 한 글자 틀렸어요 자 두 분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눈 멈춰! 이은아 아직도 그래났네 사랑 누가 오늘 눈 부를까요?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리운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너 하나만 나는 너를 기다리네 나는 너를 기다리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걸 이응식 씨 성도 감사합니다.